안녕하세요 승리한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2의 19번째 강자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삼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삼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삼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예지 창세기 3권을 통해서 지금 부분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6월 말라키스 합본이 나오므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관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의를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의 흐름을 저희들 파악하면서 창세기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내용은 지금 구약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에 어떻게 선출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안에서 이 언약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이 언약적인 구속사적인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역사적인 새로운 인식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새롭다고 그러지만 원래 지금 하나님께서 창지해 놓으신 세계는 바로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언약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들에 대한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직접 찾아오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 인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제는 직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성을 나타내는데 전능성이 완벽하게 증거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갖게 하냐면 창조신앙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미 과학이나 과학적 분석 방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100%라는 게 없어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에서는 절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맞다고 증명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이 있어도 인간의 지혜의 한계 지금 현재 과학적 조사의 한계로서는 그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는 없어라는 과학의 그런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이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갈려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또 옆사이드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떤 도구의 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려고 하면 과학적 증명의 틀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틀로는 이것이 100%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증명이 안 되니까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술을 볼 때 예술에 대한 평가를 물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얼마동안의 기간에 얼마동안의 프로젝트를 타고서 얼마동안의 비용을 가지고 이걸로 그 예술을 증명한다 그러면 그 방법이 아마 가장 잘 증명하고 가장 디테일한 부분을 소개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 그 어떤 창의적인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과 그 만든 의미에 대해서는 결국 누가 알고 있는 거냐면 그걸 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그 예술품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이겠죠. 이것을 얼마나 디테일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그 분석의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냐보다는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이것은 창조나 진화론에 대한 그런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학적 증명의 툴은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 조항이 생겨요. 예외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게예요. 그런데 이 창조신앙을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100%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서를 언약 중심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검증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창조신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 분명함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냐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이 10절 말씀과 10자 4절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무슨 표현을 넣으시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14절도 보세요. 여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랑 대비되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사이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미 모든 육체적인 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할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육체에 새겨서 기억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들의 몸이 아직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사라가 느끼는 생각 이 언약에 대한 생각 봅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기쁨이 더 이상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어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 여하께서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불가능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지금 모르는 한 가지가 뭐예요 여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를 때 내가 웃지 아니하여 나이다 이를 때 내가 웃었느니라 하지만 이 웃음이 어떻게 되죠 참된 웃음으로 변하죠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출산할 때 드렸던 감사의 출산 이후에 또 나중에 감사의 예배를 들렸을 때 낳았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조를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하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구속사의 일꾼들이 우리처럼 성경 전문 교사들이 먼저 된 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하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실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세우실 때 저희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항상 감사드린 것은 특히 저를 굉장히 귀하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돌 백일 감성검으로 땅을 사고 돌 감성검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강성교회라는 곳과 떨어져서 그 역사의 한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강성교회를 41년간 말씀 중심 성경 연속 강의 설교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절하여금 승리하는 삶이라는 출판사와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말씀을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게 하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계승하여서 이 시대에 남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분명한 계획을 보이세요 분명한 계획을 보이세요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목표가 바뀌어요 말씀을 계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게 돼요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아니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왔다 편하게 가거나 아니요 와서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교회가 변하게 돼요 이것은 비록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들에게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된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18절, 19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으세요 그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만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냐면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으로 정치가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그로, 그로를 통해서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식과 권속들에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이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 라이처스는 있습니다 공도는 저지먼트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 이 의와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 처음으로 층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그때 쓰였던 바로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자, 그리고 공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선악과의 열매에서 언약을 주시고 22절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판단, 판결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즉, 그리스토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판결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 앞에 사는 거 근데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만 알면은 이 도를 나의 뜻으로 해석해요 스님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거라는 원약을 항상 자기들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해요 로시라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만 받고 삼려는 이 의롭다 하심을 자기의 공도로 포장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공도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는 그런 판결을 스스로 내려요 이 공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정식 신앙에서 가장 주의하는 부분인데 내가 재판관이 되려 그래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이 되려 그래요 이 각각의 것이 우리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각각의 것이 나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이 때로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솔직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판단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니까 자녀들이 뭘 보게 돼요? 아빠는? 엄마는? 목사님은? 선생님은? 자기들도 이 법 안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만 이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더 잘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위선자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식대로 해석하고 우리식대로 마음대로 바꾸니까 결국 이 안에서 우리 제자와 자녀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위선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희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 뭐냐면 바로 이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현대의 기독교를 교독교의 위선을 지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17, 18, 19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원을 받아서 얻게 되는 은혜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적 공포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선포해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가족과 모든 건속에게 주신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도가 기준이 심판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결국 무엇을 겸허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이전에 먼저 된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가르쳐 주셨죠 저에게도 많은 스승분들이 계세요 그 스승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교육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제자와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영적 유산을 계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계승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본목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나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왜냐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사기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드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육체적인 우리의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까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논쟁은 그들의 기준으로 쓴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퍼센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로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냥 속된 말로 썰을 더 잘 풀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3번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선언하고 다시금 무엇을 확인해 주시나요 여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서 1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19절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분들 이것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 18, 1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토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속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특히 리더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우리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대신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를 모두 남기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혼자서 이 계약의 족쇄에 매이시는 그런 언약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계승케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중심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선언이다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의 극진한 대절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의 말씀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사라는 내년 90세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됨을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설레여 내게로 돌아오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되어도 틀린 편 우리로 믿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인정하고 의지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 능력 내외 일과 할 수 없는 일 능력 밖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 능력밖의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라는 90대 된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하시는 일임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에는 택한 백성 사명자가 그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절대적 주권자이세요 권성 증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징벌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 성도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버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역사의 중심 인물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리더분들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묵상해 주시고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양력의 기준 우리의 사명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것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계승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앓는 삶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란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경험하며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함께하심으로 이루시고 우리로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